통신 부품 제조기업인 기가레인이 6G 이동통신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개방형 통신 네트워크 오플랜 RU 기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기가레인은 오플랜의 주요 구성부인 ORU의 성능 검증을 마치고 해당 기술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플랜은 무선 접속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무선 접속망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고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5G, 6G의 경우 기존 세대 대비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기지국 밀도를 조밀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의 설비 투자액 증가가 불가피한데 오플랜 기술을 통해 이러한 설비 투자액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기가레인은 최근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기능, 성능, 신뢰성을 고도화하는 한편, 제품 라인업 확대와 다양한 오플랜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방침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 분야에서의 차세대 기술 입지를 굳히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기술 개발 및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